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할 수업은 투애니업 특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그거 맞아. 뭐 생각했는데? 투애니원 그거 생각하잖아. 그거 맞아요. 거기서 따온 거고요. 투애니원이 컴팩했더라고요. 콘서트도 했어. 투애니원이. 그거 할 때가 아니지. 일단 20점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제재. 제재에서 5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3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8문제니까 그거 맞추면 20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먼저 수업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 제재를 공부할 때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면 안 돼요. 다 분리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공부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막 떠올라. 그래서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나오질 않아. 무조건 다 그냥 분리시켜라. 결격사유 공부할 때는 결격사유. 자격취소 공부할 때는 그냥 자격취소만. 무조건 따로따로. 절대적 등록취소 따로. 1년 1천 따로. 무조건 따로따로. 분리시키는 거. 그리고 추측을 하시면 안 돼요. 또. 문제를 풀 때. 주어진 조건만 딱 봐야 되는데 거기서 막 소설을 쓰고 있다고. 이렇게 될 거 아닌가. 저렇게 되겠지. 안 된다고. 특히 징역 벌금은 지문상이 써 있으면 그때만 고려하시는 거예요. 징역 선고를 받겠지. 벌금 선고를 받을 거야. 그럼 안 된다고. 그리고 또 이제. 두리상이 중개사무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등록을 했겠지. 그런다고. 안 했다고. 그렇게 안 써 있잖아. 지문상에 써 있으면 그때만 고려하자. 이 두 가지를 좀 주의하셔야 되고. 공부가 됐을 때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가 됐을 거야. 그리고 이제 시험 전날에 중개사법은 제재 파트를 다시 보시면 돼요. 우리 교안에서는 16페이지까지가 제재 파트예요. 이거는 제가 제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했거든요. 강의를.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시험보기 전날에 제재만 딱 보면 된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더 할 수 없잖아. 할 시간도 없고. 다른 거 막 또 하셔야 되니까. 시험보기 전날이 제일 빡세요. 제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때가. 그러니까 이제 컨디션 조절한다고 일찍 주무시고 그런 거 아니야. 끝까지 하셔야 돼.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컨디션 조절한다고 저녁 드시고 그냥 누워 계시는 거야. 머리만 아파요. 끝까지 공부하시고 이제 주무시면 돼. 잠은 자야 되니까. 자 이제 수업을 들어가 보면 먼저 1페이지에서 절대적 등록 취소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작년만 안 나왔어. 특이하게 작년만. 지금까지 시험에서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유일에. 올해는 좀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 외우셔야 되고. 암기 코드는 여러분이 외우시고 있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굳이 지금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이렇게 외우는데. 부정한 이중결격사에는 사야한다고 이렇게 해서 7번까지를 외우시는 거거든요. 7번까지. 교환해서. 부정한 방법 등록. 거짓으로 등록 같은 말. 같은 말인 거 알고 계셔야 돼요. 부정한 방법 등록이 거짓 등록. 왜냐하면 부정한 방법 등록 나오면 아무도 안 틀리니까 출시원들이 거짓으로 등록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중등록, 이중소속. 그리고 이제 결격사유. 등록결격사유를 우리가 결격사유 이렇게 부르고 개인 사망, 법인은 해산해야 돼요. 개인 사망, 법인 해산. 법인에서 대표자 사망은? 그건 그냥 슬픈 일이야. 사장님 돌아가신 건. 개인 사망, 법인 해산. 그리고 등록증 양도 대여하는 거. 그리고 올해 나올 확률 99.9%. 인원수 제한 위반에서 중계보존을 고용한 거. 이게 이제 우리 교환에서 7번까지고 필요한 거 몇 가지를 더 보면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이중등록이 있어요. 그렇죠? 이중등록. 얘는 잘 보셔야 돼. 이중으로 중계사무소 개설 등록이다. 그러면 이중등록이에요. 이중등록은 절대적 등록 취소. 절등치. 등록이라고 써 있잖아요. 얘는 안 써 있잖아. 둘 이상 중계사무소. 이중등록이라고 안 써 있잖아. 그럼 얘는 이중사무소니까 임등치.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추측하지 말 것. 둘 이상 중계사무소. 그러면 이중사무소니까 임등치다. 얘는 등록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중등록 절등치고 구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3번이 이중소속이고요. 개공이 딴 데 취업한 거. 특히 중계보조원 취업한 거. 제일 많이 나왔어요. 개공인데 다른 데 가서 중계보조원 취업했어. 그거 뭐야 그거? 자존심도 없는 거야. 나 여기서 개공인데 왜 거기 가서 중계보조원 취업하고 있어. 그거 이중소속. 두 군데 걸쳐 있는 거. 절등치가 되고. 그리고 결격사유. 중계사법은 결격사유로 시작해서 결격사유로 끝나게 돼요. 중계사법은. 등록결격사유 줄여서 결격사유고. 문제를 풀 때 결격사유 이렇게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 우리한테 결격사유인지 판단을 하라고 나와요. 딱 보고선 이거 결격사유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선고심판 이런 말이 보이면 이거 결격사유다 이렇게 눈치를 채야 돼. 선고심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보세요. 이제. 기억. 개공이 한정우경 개시 심판을 받았어요. 중계업하다가 한정우경 개시 심판을 받은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1번. 상태 메롱. 2번. 결격사유. 결격사유. 선고심판 이런 말이 보이면 결격사유. 결격사유니까 절등치. 등록 취소. 하이한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건 미은. 파산선고. 파산선고. 이건 뭔데? 어떤 분이 거지래 거지라고. 그걸 물어본 게 아닌데. 결격사유지. 파산선고. 결격사유. 결격사유니까 절등치. 등록 취소해야 한다. 결격사유니까. 선고심판 나오면 결격사유. 디귿. 중계사법 위반 300만 원 벌금형 선고. 이법 위반 300만 원 벌금형 선고. 결격사유죠. 벌금은 법이랑 액수가 중요한데. 중계사법. 300만 원. 결격사유. 절등치. 징역선고도 결격사유예요. 징역금고집행유예는 법이 중요하지가 않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 절등치. 그러니까 선고심판 이런 말이 보이면 결격사유다 이렇게 눈치를 채면 되고 최근에 많이 나온 게 있어요. 지금까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건 니은. 파산선고고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이거죠. 왜냐하면 집행유예. 왜 그러냐면 집행유예는 선고자를 생략하고 나올 수 있어요. 집행유예는 선고자를 생략하고. 그럼 이제 집행유예 받은 경우 이렇게 나와도 아 이거는 선고가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결격사유. 절등치. 집행유예 선고받은 거. 결격사유. 절등치. 그렇게 하는 거고. 원래 이거 OX가 애니메이션으로 떠야 되는데. 안 뜨네. 어쨌거나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미음이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거. 집행유예 받은 거. 결격사유니까 절등치가 되고. 그리고 이제 비읍도 결격사유니까 절등치예요. 자격 취소도. 그런데 이건 뭐 굳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자격 취소가 되면 그냥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자격증 날아가면 3년간 결격사유잖아요. 그래서 등록도 취소가 되는 거고. 자격 취소되면 3년간 모든 걸 내려놓는다. 그냥 끝난 거야. 자격 취소가 되면. 뭐 할 마음도 없잖아. 그냥. 자격 취소가 되면. 그런데 이제 주의사항. 등록 취소가 됐을 때 그게 자격 취소로 이어지진 않아요. 자격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된다. 등록까지 취소가 돼. 그냥. 끝난 거야. 그냥. 그런데 등록 취소가 되면 그냥 등록만 취소. 그게 자격 취소로 이어지진 않아요.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옷이랑 이응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시옷은 초과보수 금지행위. 금지행위. 33조 1항의 금지행위 9개가 있는데 9개 금지행위가 다 임등치예요.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이한다. 틀린 거예요. 초과보수 금지행위. 9개 금지행위가 다 임등치라고.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하이한다. 틀린 거. 그런데 보세요. 이응은 초과보수 금지행위에서 300만 원 벌금형 선고를 받았대요. 이건 뭔데요? 이거는 결격사유. 중개사법 위반 300만 원 벌금형 선고. 결격사유니까 절등치. 등록 취소. 하이한다. 그러니까 시옷이랑 이응이 다른 거죠. 어떻게 달라요? 간단해. 이응이 더 길어. 이응이 더 길잖아. 더 길어. 왜? 주저리 주저리 써주다 보니까 더 길어진 거죠. 300만 원 벌금형 선고까지 써주다 보니까. 이때는 고려를 해야지. 징역과 벌금은 이렇게 써있으면 그때만 고려를 하라고요. 시옷처럼 나왔을 때 이때 초과보수 금지행위. 이거 1년 1천이니까 벌금 선고 받겠지. 이렇게 추측을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이응은 써있잖아. 300만 원 벌금형 선고라고. 그러니까 결격사유니까 절등치가 되고. 그래서 시옷과 이응 비교를 해보시고. 차이점 느낌 오시죠?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른 거 질문. 결격사유가 지금 절등치였어요? 등록 취소해야 한다? 모든 결격사유가 절등치가 된다. 왜 X? 그건 X죠. 미성년자 이런 거 결격사유이지만 절등치가 되진 않아요. 중개업을 하다가 미성년자가 될 수는 없잖아. 중개업을 하고 있다가 나이 거꾸로 먹었대.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선고심판 이런 게 중개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후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격사유. 그리고 동그라미 5번이 개인사망 법인해산이라고 했고요. 이제 6번에서 등록증 양도대여. 등록증 양도대여가 절등친 거는 여러분도 알고 있다고. 모르시는 분이 없어. 내가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다고.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안 나온다고요. 쉬우니까.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게 한 경우.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등록증 양도대여랑 같은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면 문제를 못 푼다고.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양도대여 같은 말 절등치. 등록 취소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만 다른 사람에게 나오면 이거 등록증 양도대여야 막 디귿디귿 이렇게 외우고 시험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출지원들이 주어를 받고.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게 한 경우. 이거는 자격증 양도대여예요. 자격 취소. 따로따로 있는 거야. 등록증 양도대여 따로 있고요. 자격증 양도대여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들 따로따로 알고 있어야 돼. 차이점은 등록증 양도대여에서는 상호가 있거든요. 자격증 양도대여에서는 상호가 없어. 차이점. 그런데 성명은 똑같이 있잖아요. 성명으로 나오면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거야. 성명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안전하게 주어를 봐야죠. 주어를.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양도대여.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양도대여. 각자 자기 것 취소하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바꿔치기 취소하면 돼. 거기 제가 주위에 적어놓은 게 이거예요. 등록증을 대여 있어요. 자격 취소해야 한다. 투여. 등록증 양도대여는 등록 취소. 절등치니까 등록을 취소해야지. 왜? 자격을 취소해요. 자격증 대여인데 등록 취소해야 한다. 틀리다고. 각자 자기 거를 딱딱 취소하는 거다. 정답으로 한 번 나왔었어요. 등록증 대여한 경우에 자격 취소해야 한다. X. 시험장에서 잘 안 보인다고. 물론 우리가 늘상 되는 핑계야. 잘 안 보였대. 그래서 루테인을 잘 드셔야 돼요. 루테인. 눈에 좋은 거 있어. 루테인. 여기까지. 주의는 꼭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7번이 인원수 제한 위반에서 중개 보존을 고용한 거죠. 개공, 소공, 합한 수위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거 올해 99.9% 나온다. 안 나오면 저 잡으러 오라고. 나온다고. 개공이 한 명이면 5명까지는 고용할 수 있어요. 5명을 초과할 수 없다니까 5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 거예요. 5명까지. 그리고 소공을 한 명 고용했으면 개공, 소공, 합한 수위 5배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10명. 10명까지 되는 거고.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니까 10명까지 되는 거예요. 초과 이상 이런 것만 나오면 또 멘탈이 털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5명을 초과할 수 없으면 5명까지. 1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면 10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혼자 하면 중개 보존 5명을 고용할 수 있대요. 소공 한 명 고용하면 10명을 고용할 수 있대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꽤 많이 고용할 수 있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위반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혼자 하면서 5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고. 이걸 위반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그 대신에 위반을 하면 제재는 굉장히 세다. 위반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절등치에다가 1년 1천까지. 인원수 제한 위반에서 중개 보존을 고용하면 절등치에다가 1년 1천까지. 제재가 센 이유가 왜 그렇다고요? 위반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 대신에 위반하면 제재는 세게 들어간다. 절등치에다가 1년 1천까지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7번까지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이중결격 사회는 사행한다고. 왜냐하면 8번 9번은 쉬워. 아무도 안 틀려요. 8번 업무 정진대 일을 했어요. 정진대. 바로 취소죠. 업무 정진대 일하면. 아니면 소공이 자격 정진대 시켰소. 절등치. 정진대 하면 바로 취소. 그런데 주의사항은 시켜서 한 소공은 어떻게 돼요? 자격 취소야. 시킨다고 하지 말잖아요. 시켜서 했는데 자격 취소. 시킨 사람은 절등치. 등록 취소만. 시킨 사람이 더 나쁜데. 둘 다 자격 취소가 아니라고요. 시켜서 한 소공만 자격 취소. 시킨 개공은 절등치. 시킨다고 하지 말자. 둘 다 자격 취소면 좀 괜찮잖아. 서로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그런데 시켜서 한 소공만 자격 취소니까. 시킨다고 하지 말자. 그거. 제가 적어놨죠. 시킨다고 하지 말자. 그리고 9번은 상습범위인데 이따가 정리하면 되고요. 최근 1년 이내 나오는 거. 한 가지만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거기 2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2회 이상 업무 정지. 그러면 2회 이상이 3회, 4회. 포함돼요? 여기서는 안 돼. 그냥 2회 이상이면 그냥 2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2회 이상이면 그냥 2회. 업무 정지를 두 번 받았고 세 번째면 삼진아웃. 절등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업무 정지가 세 번째가 되면. 삼진아웃 제도예요.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 2번에 있는 거. 결격 사유와 제재. 중개사법은 결격 사유로 시작해서 결격 사유로 끝나게 된다. 결격 사유가 아까 후발적으로 발생하면 절등치였어요. 그렇죠? 선고 심판. 선고 심판 이런 게 발생하면 절등치. 개공에게 발생하면 절등치로 끝나요. 2개월을 해서 이런 예외가 없어. 개공 본인에게 발생하면 절등치로 끝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이죠. 이사급은 직책이 높잖아. 이사급은. 그래서 절등치예요. 이사급은 직책이 높아서. 임원, 이사급, 사원, 이사급. 그런데 고용인은 소공중계보조원. 고용인은 직원이에요. 법인에서는 이 사람들 직책을 잘 봐야 돼요. 임원 또는 사원은 이사급. 소공중계보조원은 고용인. 직원. 그러면 직원에게 결격사유가 있으면 얘를 고용한 개공은 업무정지. 이사급은 직책이 높으니까 절등치. 세게 들어가고. 둘 다 2개월 이내 해소하면 제재는 안 받게 되고. 시험에 뭐가 제일 말이 나왔을까요? 3번. 고용인 결격사유. 고용인 결격사유 있으면 그를 고용한 개공은 업무정지다. 다른 건 다 절등치잖아. 절등치. 그런데 고용인 결격사유는 업무정지고. 그리고 예외도 있고. 2개월 이내 해소하면 제재를 안 받게 되고. 그렇게요. 그런 내용이고. 넘겨보면. 2페이지에 상습범이 있어요. 상습범이. 작년에 안 나왔어. 작년에 절등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그냥 안 나왔어요. 올해 나올 수 있고요. 제가 여기 교안에 정리해 놓은 것만 딱 알고 가시면 돼요. 어차피 더 할 생각도 없잖아. 이것만.